다 잘하시는거 아는데 아.. 아는데 한분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캐슬 캐슬 F2 F2로 갖다가 C2 야 이게 계산이 돼? C2 E3 어 C2 어? 어? 비숍 C3 C3 비숍 E3로 어? 어? 어 뭔가 잘못된거 같은데? 잠깐만 C3에서 아 E5 E5 어어 음 완전 긴장상태야 나는 수확하고 요런걸 못해요 이런 퍼즐 그쪽으론 머리가 별로구 E5 F6 어휘 언어 어휘 같은건 좀 괜찮은데 아 이런건 내 젠뱅이야 비숍 E5를 E5 F2 F6? 잠깐만요 F6 뭐야 이거 어떻게 된거야 뭐가 지금 잘못됐는데 맞죠? 맞죠? 여기 F6로 왔지? 어어 나이트 오케이 나이트 나이트 C6를 E5 어휴 E5로 가서 G4 난 아무 생각이 없다 내 머리는 돌이기 때문에 저분 찬양이야 빨리 찬양 캐슬 캐슬 C2 C2를 C7 야 요거는 영상 올려야겠다 바로 그 유튜브에 대단한 분이시네 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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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다 F7 F7 F8 우와 이제 거의 깨가려고 그래 할 수 있다 이방은 명언제조사는 접니다 아휴 알고있지 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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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4 G4를 E3 E3 D1 나이트는 이제 필요없고 이제 이 둘 중 하나겠네요 캐슬 캐슬? 비숍 F4 H3 아 와 어 어 잠깐만요 여러분 5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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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아까 뭐라고 하셨냐 비... 비숍을 비숍 F4가 H 어 아아 아직 안하셨구나 아 죄송해요 갑자기 문 열어달라고 해가지고 집에서 비숍을 H4로 가서 그래서 G3 G3 G3로 가서 D6로 가서 D6로 가서 D6로 가서 B2로 B... 에? 어? D6 B2요? B2... B2가 없는데 B8 아 B8 B8에서 우와 깼다 마지막 우와 훈버님 반갑습니다 우와 이분 쩔다 진짜 다 깼어 다 깼어 유단자인가 우와 체스퍼절 끝났다 어 이분 보통이 아닌데요 어? 어 뭐야 왜 다시 처음이야 어 잠깐만 어 다 깼죠 다 깼으니까 이제 나가면 되죠 우와 엑시게임 올 커런트 프로세... 프로그레스 윌비 로스트 이야 아아 아아 멕시마이즈드 포커스 프로그레션 리워드 체스 헉 멕시마이즈드 포커스 생겼어요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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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감사합니다 어 야 하여튼 야 이거 이제 마지막 스킬 찍게 되는 거네 greatly increases total focus duration 포커스... 라는 걸 포커스의 지속 시간을 증가시킨다 아주 그냥 어 광대 어... 오래오래 지속시킨다 맥시마이즈드 포커스 포인트 코스트... 오케이 프리웨어 프리웨어 야 프리웨어 다 했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야 대단하다 반차 야 대단하다 반차